아우 놀래라 아우 놀래라 여보세요 형 형 친구가 좀 이상하지? 뭐 정상은 아니지 왜?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친구가 괜찮아?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양반이 지금 괜찮은데 왜? 내 친구 지금 조금 이상하거든? 어때요 증상이 어떤데? 자꾸 목적지를 안 가려고 그러고 다른 곳을 가자고 계속 이러거든?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어 그래? 형 친구도 그래? 약간 그런 거 같아 그치? 대통신 아니지? 너 그래서 저기 친구랑 같이 가고 있어? 아니 친구 지금 똥 싸러 갔어 화장실 집에 집 화장실에 가더라고 아니 강남샵에서 어 안전하게 내 거야 어 알았어 얘 얘 불신이 가득하네 서로 통화를 하는데 이지현이 아니 야 나는 지금 봐 야 다리 꼬고 있는 거 안 보는데? 너 지금 첫밤부터 장난질이야 진짜 야 너 증상이 똑같잖아 지금 등등 친구랑 이게 봐 시계에 봐 시간을 봐 왜? 장염 장난 아니야 진짜 아 빨리 타 근데 이거 어떻게 들고 타? 이거 진짜 들고 타? 1박 2일이 오신 걸 환영하고요 바로 미션 드릴게요 네? 미션이? 미션이요? 네? 지금요? 본 지 얼마나 됐다고 미션을 친구와 함께 친구와 함께 친구와 함께 목적지에 가장 늦게 늦게 도착하신 거는 특별한 목표 드릴게요 충분해 내가 이길 수 있어 최대한 늦게 갈 수 있어요 내일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분에게 미션 내용을 공개하시면 안 돼요 공개하시는 실격입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? 내가 막 늦게 늦게 하면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텐데 아니 내가 난 걱정이 내가 계속 시간을 끌면 욕할 거 같은데 근데 어떻게 늦게 가지? 뭘 먹자고 할 스타일도 아니고 운반 회의를 하자면 미쳤다고 생각하겠죠? 시간을 끌 수 있는 건 제 장밖에 없어요 제 장 트러블밖에 없는데 이거 너무 불리한 미션이에요 오빠가 늦게 오면 늦게 오셨어도 나는 고맙지 뭐 오 전 왔어 전 왔어 여보세요? 고은 어디를? 여기 앞에 다 왔어 올라가 나 아직 준비도 안 끝났어 야 더 일찍 와서 했어 일찍 그럼 나 너무 새벽에 끝나가지고 사실 늦잠 잤어 오늘 아 진짜? 어 그럼 빨리 하고 나와 오빠 올라와 올라오라고? 아 뭐 싫어 와야 될 거 아니야 뭘 싫어? 그럼 뭘 싫어? 뭐 싫어 뭐 싫어 나를 뭐 싫어 뭐를 싫는 게 아니라 뭐 싫어 와야 되지 제발 나와라 누가 니가 올라와라 좋은 말 할 때 몇찍인데 찾아와 아 정말 귀찮게 하네 그냥 가면 되지 왔어? 어 안녕 며칠이 있어? 어 뭐하는 거야? 뭐 게임하는 거야? 빨리 계속 해줘 아직 안 끝났다 그래 계속 아직 준비 안 끝났다 아 진짜 빨리 해 시원해 뭐 하냐? 어? 뭐 하냐? 이건 해야지 오빠 빨리 빨리 가야 돼 아니 내가 늦잠 자가지고 늦게 나왔어 그럼 지금 가자 그냥 아니 그건 아니지 오빠 내가 오랜만에 1박에 나가는데 지금 그냥 갈 수는 없잖아 어 언니가 예정이 오네 하고 나와 그럼 나 기다릴게 어디서 어 여기서 좀 더 다시 하는 거지? 응 진짜 늦었어 오빠 가자 다 했어? 어 가자 밥 못 먹어도 어쩔 수 없어 아니 먹어야 돼 나 옷에도 못 먹었어 봐 오빠 알잖아 밥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? 아니 저거 다 혼나봐 난 몰라 나 근데 아 근데 장이 너무 이상한데 배가 아프다 갑자기? 나 아까부터 계속 그랬어 아 나 맞으면 안 갔고 오빠 집에 잠깐만 들리면 안 돼? 집에 잠깐 근데 어차피 좌회전 해야 되잖아 카메라 앞에서 막고길 수도 있어 어떡해 유리 다른 애들이 도착을 안 했어야 되는데 아 가기 전에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온 거야 아 거기 가면 화장실 있어 아니 주유소 화장실 주유소 없어 운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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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와일드 무슨 와일드 해? 30키로야 뭐 그러네 너 너무 졸린 거 아니야 지금? 너 너무 졸린 거 아니야 지금? 너 너무 졸린 거 아니야 지금? 기.. 기름 많아 만땅 형 가기 전에 딱 한 번 막 들었다가 하면 안 돼요? 없다니까 알았어 나도 화장실 나 좀 나 그래도 안 다 같이 도착해 난 원래 로제에 도착해 나 왜 안 좋아해? 나 왜 안 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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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